안녕하세요 코레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도날드 앱을 이용하여서 음식을 주문할 때 20% 디스카운트를 받고요 이렇게 싸인 포인트로써 디저트랑 커피를 무료로 드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이 3명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좀 먹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패스트푸드에 우전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픽업하면 항상 배고프다고 그러고요 반가워 액티비티가 있으면 바로 또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근처 맥도날드나 다른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더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햄버거 맥도날드 먹는 것은 식사가 아니고 그냥 간식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햄버거 두 개씩 먹어야 돼요 얘네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맥도날드에서 파는 거 빅맥이 아니라 이제 스몰맥이라고 그러거든요 빅맥 세트를 하나 먹고 치킨버거를 하나 더 먹어야 아 이제 세트 하나 먹었다 그러고 좀 배불러 하더라고요 가족이 다섯 명이고 한 번씩 오더를 할 때 그래도 제법 돈이 나가니까 포인트라도 쌓자 해서 제가 앱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디스카운트랑 포인트 모이는 것이 쏠쏠하여서 이미 사용하시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로 가셔서 맥도날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사인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인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연결할 옵션이 있을 건데요 저는 편하게 그냥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였습니다 크레딧 카드 쓰시는 것 중에서도 식당 그리고 음식을 오더할 때 포인트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포인트랑 리워드를 좀 더 잘 쌓일 수 있는 이러한 카드로 연결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보시면 저는 현재 22,681포인트가 쌓여 있고요 이것으로 나중에 어떤 음식을 또 공짜로 오더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아래쪽에 보시면 메인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시고 포인트를 쌓게 되겠습니다 우선 오더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앱을 이용할 때 근처에 있는 매장을 잡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공유를 하겠냐는 이러한 옵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위치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고요 앱을 켰을 때만 공유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맥도날드가 잡힐 것이고요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면서 픽업을 해야겠다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있는 곳에서 픽업을 하겠다 하시면 옆에 보이는 체인지 로케이션을 하여서 식당을 미리 바꿔놓는 것이 오더를 할 때 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보통 많이 쓰는 것이 햄버거, 샌드위치, 밀을 오더할 때 쓰이죠 이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샌드위치 종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음료수랑 감자튀김이 들어간 것을 선택하시려면 밀을 선택하시고 그냥 샌드위치 하나만 넣으려면 add to back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걸 세트 메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밀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음료수를 선택해서 세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를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샌드위치랑 사이드 메뉴 보통 감자튀김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음료수를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하나의 세트 메뉴가 만들어지는데요 선택된 그대로 장바구니에 넣으시려면 아래에 있는 add to back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피클을 안 먹는다 그러면 커스터마이즈를 선택을 하여서 특정 재료를 빼거나 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햄버거 샌드위치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여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다 넣은 다음에는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개의 세트 메뉴를 넣었고요 이 메뉴 중간에 보시면 reward and deals라는 이러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reward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쌓인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서 디저트랑 커피 같은 음료수를 먹을 때 쓰는 것이고요 deal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는 디스카운트 deal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피를 99센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오고요 valid one times per day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브렉퍼스트 샌드위치 아침에 먹는 이 샌드위치 종류를 1.50센트에 먹을 수 있는 이러한 deal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deal이 있는데요 만약에 혼자서 드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은요 이렇게 커피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샌드위치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세트 메뉴랑 햄버거를 여러 개를 넣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하면요 이 세 번째 칸에 보이는 20% 오프를 하는 것이 커피랑 샌드위치 디스카운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5달러 이상 주문을 했을 때 여기에 20%를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것이고요 역시 valid one times per day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available only on mobile order and pay 이렇게 핸드폰 모바일로 오더를 해서 더했을 때 20% 디스카운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 오프 디스카운트를 선택을 하셨으면요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add to mobile order을 선택을 하셔야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use deal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이 선택한 오더에 20%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페이하기 이전에 오더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20% 디스카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선택한 딜은 가장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20% 디스카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메뉴가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치킨 크리스피 밀도 있고요 빅맥 밀도 있는데요 확인을 하였으면 아래쪽에 있는 리뷰 앤 페이 버튼을 클릭을 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픽업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커브 사이드는 버너가 매개진 곳에 가서 기다리면 일하는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되겠고요 모바일로 오더를 해서 안에서 직접 앉아서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직접 들어가서 픽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오더를 한 다음에 코드를 받아서 픽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보통 커브 사이드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픽업을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돈이 얼마나 세이브됐는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5개 오더를 한 것은 총 40불 82센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20% 디스카운트가 되어서 8불 16센트가 여기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디스카운트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페이 앤 플레이스 오더를 하시면 오더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포인트를 이용하여서 디저트 및 다른 샌드위치를 오더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2,681 포인트가 있고요 아까 이용한 아래쪽에 있는 리월드 앤 딜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딜이 아니라 마이 리월드로 가시면요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데요 1500포인트로 드실 수 있는 것은 해시 브라운, 이거는 아침에 먹는 메뉴가 되겠죠 그리고 맥치킨, 바닐라 아이스크림 콘 그리고 치즈 버거를 1500포인트로 드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3000포인트로 드실 수 있는 것은 맥너겟이랑 프라이스 그리고 아이스 커피가 있겠고요 4,500포인트로 드실 수 있는 것이 피시 버거가 있죠 그리고 일반 커피가 아니라 조금 더 플레이버가 첨가된 이 프라페 종류의 커피를 4,500포인트로 드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6,000포인트로는 빅맥 햄버거나 컬어 파운더 햄버거 그리고 해피밀 세트를 이렇게 6,000포인트를 이용하여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여있으면 이것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무료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맥도날드 앱을 이용하여서 20% 디스카운트 딜을 넣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패스트푸드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앱을 이용해서 오더를 할 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픽업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넣어서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